1. 구하리 구하리… 강림아… 뭐야? 하리가 왜 여기있어? 우린 목표거든? 이번 순서는 구하리야 뭐? 대장님께서 구하리가 가진 특별한 고스트볼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셔서 고스트볼을 갖고 돌아가야 해. 그게 우리 이번 임무야. 뭐라고? 내 친구들은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! 아, 그니까 고스트볼만 챙겨오면 된다고. 네가 오르의 힘을 가져와서 주비도 굳이 해치우지 않았잖아. 잘 생각해봐. 임무를 수행한 다음 네 형을 살릴 건지 아님 네 형을 포기하고 구하리를 지킬 건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하리를 당장 풀어줘.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. 너희 도움 따윈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. 이제부터 나 혼자 힘으로 형을 구할 거야. 빛의 창! 베세드! 최강님! 도대체 뭐야?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따라왔어? 오르의 힘을 가져간 걸로는 부족했다는 거야? 리오다! 잠깐만! 비교식! 결처수! 아악! 으악! 으악! 하리야, 잘 지냈어? 지금 뭐하는 거야? 어흐, 미안.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네 소중한 걸 하나씩 가져가네. 김청아, 용서 못돼! 김청아, 용서 못돼! 최창! 베세드! 잠깐, 그만해! 어, 뭐지? 설마, 석상들이 움직이려 하는 건가? 뭐라고? 아ош啊! 어...? 아앗! 아앗? 아앟! 아앗! 숨겨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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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찐정마다. 조심해! 집중해! 최강님! 소환! 신목월동! 기도식! 주먹 홀륙! 빨리 공격해! 천상의 우레! 포그스! 천상의 우레!